자 어쨌든 이렇게 몸풀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는 심수창의 타임머신 박용택 편을 좀 저희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대본도 없어요. 사실 심수창 선수가 옛날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박용택 선수 이야기를 풀어 가시면 되니까 일단 두 분의 첫 인연 첫 인상 이거 좀 어땠나요? 초등학교 때가 첫 만남이었죠? 그때 서로에 대한 인상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제가 4학년이었으니까 기억은 딱히 많이 나지 않지만 야구를 엄청 잘했어요. 공도 빠르고 타격도 잘하고 공부 얘기해줘 공부도 잘하고 진짜요?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저 형은 다 갖춘 형이다. 근데 이게 얼굴은 솔직히 그냥 그냥 헌칠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중학교 때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잘하고 대학교 때도 잘하더라고요. 아 이 형은 진짜 꽃길만 걷는구나. 근데 프로와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프로와서 이제 보니까 엄청 노력파에요. 정말로 난 놀랬어요. 분위기 좋다. 옛날에 뭐 같이 놀고 막 이러던 형 뿐이었는데 LG와서 보니까 엄청 노력해. 그냥 어디 가서도 뭐 타격 연습. 재능은 별로 없는데 노력이 99.9. 정말로. 이거 진짜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놀랬어요. 진짜. 형이 이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별명이 박독사라고. 독사독사. 뭘 해도 막 무슨 얘기도 막 거기를 파고들잖아요. 야구도 똑같아요. 그냥 뭐 하나 뭐 타격 이러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아 저 형이 저래서 야구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많이. 나랑은 또 성격이 틀리구나. 하다 안되면 아씨 내가 야구 하다가 아씨 이런데 형은 안되면 계속. 박독사 선수 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약간 성격이 되게 진짜 약간 집요한 게 있어요. 좀 많이 집요하지. 안되면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엘리티 코스를 밟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독해졌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든 다 됐는데. 어? 풀어왔더니. 안되네? 사실 신입 때도 그냥 뭐 내가 생각한 정도 된 거 같고. 다 잘하셨던 거 같은데. 근데 이제 한 2년차 때부터. 뭔가 아 내 생각만큼 안 되는 거야 계속. 뭔가 벽에 부딪히는 거 같아요. 그게 한 5년? 5, 6년? 5, 6년 정도 그걸 좀. 그러면서 좀 되게 더 좀 독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천에 부상으로 내려왔는데. 저 구석에서 계속 스윙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돈 많이 벌었잖아. 형 돈 많이 벌었잖아. 이제 그만 좀 해. 형 스트레스 봐도. 근데도 계속 그냥 연구하고 야구 얘기하고. 아 진짜요. 그래서 와 저 형은 진짜 대단하다. 뭐가 그렇게 박용태 선수를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그런 습관이 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입 때 김성근 감독님을 만났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느 누구도 이해를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한 세 달 정도 캠프를 했어요. 김성근 감독의 지옥 캠프를. 아 이거 이제 계약 얘기 약간 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들어갔나? 아니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실 이거에 요즘 같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됐는데. 어쩌면 나도 그런 당돌함이 있었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 딱 졸업하고.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지명을. LG 지명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게 살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이제 당연히 LG를 가는 거고. 계약을 하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재홍 스카우트 팀장님. 그죠. 2억. 그러니까 계약금 2억 3천에 연봉 2천 해서 이렇게 2억 5천을 준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제 이제 친구들 중에 이영권. 그 다음에 김민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타자들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약을 잘했던 친구인데. 형권이가 합쳐서 3억 5천인가 받았고. 민우가 3억 4천인가 받았나. 뭐 그랬어요. 그럼 나도 당연히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한 1억이 딱 잘린 거야.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같이 고졸로 이제 들어온 애가 김강희라는 이제 선수인데. 그 친구가 3억을 받았어. 에? 그리고 저랑 같이 들어가는 서승하 선수가. 얘는 5억을 붙였어. 맞아 5억.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서승하는 왜 5억을 줘. 그랬더니. 얘는 이제 피치버그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갈 일이. 이렇게 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줬다는 거야. 네.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 네. 그럼 오케이. 그거는 하고. 난 김민우 이용권이랑 내가. 이만큼 차이 난다는 게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딴 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너 이거 갖고 계약 안 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신인인데 아직. 학생인데 학생인데. 신인이야 이제. 학생이죠.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난 이러면 야구 안 할 거라고. 어. 내가 이 정도 선수 아닌 거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하도 이제 몇 번을 만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러면 나 이거 계약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냐고. 한 가지 있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야 마무리 캠프 그냥 계약하지 말고 가서. 김성훈 감독한테. 내년에 네가 진짜 주전감이 될 수 있으면. 야 우리도 주전선수는 돼야 3억 이상 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알았다고. 야 너. 김성훈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이러면서. 오늘 저 잘 모른다고. 그때 모르셨구나. 야. 그 신인들. 그렇게 학생들. 그거 야구선수로 생각도 안 해. 아이 그거 알았으니까. 그거는 제 일이니까. 야 그럼 너 만약에. 김성훈 감독이 딱 봤는데. 야 야구선수 아니다. 뭐 내년 1구에 못 쓴다. 그럼 너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계약해야 돼. 알았다고. 사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캠프를 간 거예요. 아. 계약을 안 하고. 그리고 한 세 달에 지역 훈련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제주도에서. 어느 날인데. 김성훈 감독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왜 계약 안 해. 야. 너 왜 계약 안 해. 이러더라고요. 응. 뭐 이래 저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 친구들이 이런데. 제가 그렇답니다. 저는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하신 거지. 얘 내년에 1구에서 중요하게 써야 될 애니까. 우와. 빨리 계약해 주라고. 그래서 얼마. 그래서 이제 3억이 된 거죠. 그래서 3억에 2천 해가지고. 한 7천만 원이 올린 거지. 어릴 때부터 돈독이 올랐다니까. 어릴 때부터 돈독이 올랐다니까. 어릴 때부터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고 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걸 한 300%를 더 뭔가 했을 거야 아마. 그러네요 진짜. 그랬더니 김성훈 감독이 얼마나 재밌어. 하루 종일 연습시켜도 안 지치거든. 막 신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시즌 내내 그렇게 했죠. 그 시즌 때. 보통 제가 한여름에. 이미 한 혼자 특타를 한두 시간 치고. 이제 기절에 있으면 형들이 이제 슬슬 출근을 해. 야 죽었냐? 이러고 이제 형들이 한 명씩 와. 이제 그러고 이제 시합을 했죠 항상. 아 그러면 경기 때 다 안 지치셨어요? 그때는 근데 힘들고 뭐 이런 게 잘 몰랐어요. 신인이었으니까. 그냥 재밌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습관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게임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맞아 맞아. 그 당시에 소문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어떤 소문이? 미리 들어가서 평가를 더 훨씬 좋게 받았다고. 와 거의 전문가한 존재네요. 진짜 LG. 역사에 있어서. 그쵸? 정국 선수랑 정국 선수랑 정국 선수 칭찬을 더 선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쩌면 약간 저도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런 끼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와. 심수정 선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독사라고. 독사.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 못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심수정 선수와 박영댕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박영댕 선수가 본 심수정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떤 친구였나요? 어떤 동생이 있나요? 잘생겼었어요. 잘생겼고. 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친구가 수창이 사촌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후배보다는 그냥 약간 동생같이 봤었어요. 왜 우리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 뭐 만원씩 주고. 그렇죠. 용돈 주고. 그런 동생이었거든요. 너무 좋다. 동네형의 바동택이야. 그냥 그런 동생이어서. 그냥 약간 동생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저 수창이. 야구 잘할래나? 맨날 약간 요런 요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래도 막 청소년대표도 하고. 어. 또 한대 가서 봤는데. 어. 이제 한대에서는 진짜. 어. 진짜 야구선수같이 막 야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와서 딱 봤는데. 어. 되게 막 볼 빠른 약간 이런 투수가 되어있더라고. 어. 되게 유연도 하고. 응. 쟤랑 방금 같이 안쓰면 야구 잘하겠다 쟤도. 쟤랑 방금 같이 안쓰면 야구 잘하겠다 쟤도. 쟤랑 방금 같이 안쓰면 야구 잘하겠다 쟤도. 느낌이 있었었어. 저는 야구로서 그냥 무난하게. 조용히 가는 스타일. 아. 근데 사실 LG 유니폼 같이 입었지만. 또 워낙에 또 심정 선수는 유니폼 또 다른 유니폼도 입으셨기 때문에. 그때 또 마주했을 때 느낌도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수창이도 이제 아까 수창이도 얘기했듯이. 얘도 항상 공을 들고 있고. 항상 공을 어디다 던지고 있고. 근데도 아직까지 팔이 그렇게 생생한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타고난 몸을 갖고 있고. 또 그 공 던지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친구인 거죠. 근데 수창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랬던 건 저는 딱 한 가지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정말 되게 독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간 너무 약간 좀 착한? 조금 순한? 뭐 약간 이런 마음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또 막 독하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끼리 하는 말로.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정말 뭐 하나 하려면 도라이 아니면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이가 아닌 거지. 약간 고개. 너무 슬쩍히 던졌어. 딱 그거 하나가 조금 수창이한테는 이제 야구선수로서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셨구나. 용태경 차상 나오면은. 그래요 수창아. 나 그 다음 날. 야 너 나오니까 이상하다. 긴장감이 1도 없다. 진짜로 그러는데. 정말 정말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딱 두 명 있었어요. 심수창하고 이재우가 있는데. 아 진짜? 긴장감이 1도 없대요. 이재우 선수요. 그나마 다행인거는. 수창이가 던지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래도 얘는 스트라이크 많이 던져서. 삼진목걸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우는. 들어가고. 저기 있네. 나왔네 저거 저거. 아 똑같애. 아니 나가가지고 서있잖아요. 한 번씩 웃어주면은. 지 혼자 저 땅에다. 지 혼자 저 땅에다. 지 혼자 저 땅에다. 그리고 저한테 이불을. 지 혼자 저 땅에다. 빨리 빨리 안친다고. 야 너야지 치지. 아 진짜 웃겨. 아니 근데 타율인가 봤더니. 아니 박윤우. 많이 좋을걸요 재우꺼. 아 그래요? 꽤 좋을걸요. 저희 이거 때문이었구나. 꽤 좋을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